어 오버워치 무료 이벤트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자 오버워치 뿐만 아니라 피파3 패키지도 사드리는 피파3까지 패키지 사드리는 이벤트로 업그레이드 됐고요. 자 지금 시청자 순위 보는 것은 매일매일 제가 여러분들 사드리는 여리형대리 일주일 이용권하고는 다른 거고요. 자 금요일날 금요일날 하는 이벤트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. 자 금요일날 원래 오버워치만 사드렸었지? 어 근데 이제 피파 3키지 패키지 3만원짜리 사드릴게요. 나는 오버워치를 안한다. 피파 패키지를 갖고 싶다. 그럼 피파 패키지로 바꿔서 사드릴게요. 자 그러니까 여리형의 아프리카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버워치와 피파를 사드릴 수 있는 건 여리형의 소중한 스폰서. 자 여리형의 34만원 PC. 아 다들 아시죠? 피파 오버워치 서든어택 롤 잘 들어가고요. 여기 사양 있고요. 맨 아래 연락처 있으니까 이쪽으로 연락하시면 되고요.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후기 게시판 있습니다. 후기 게시판도 꼭 한 번씩 읽어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리고 여리형의 전국 최저가 피파 3 여리형 대리 이번에 3월 1일 버닝 이벤트 접수 마감됐고 4주에 이번 달은 4주 6만원 5주 7만원의 접수 중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. 자 그럼 시청자 순위 공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번 볼까요? 자 시청자 어제는 방송 쉬었더니 그저께 100명까지 왔었네. 어저께는 19명밖에 없었네 아프리카는. 역시 어쩔 수가 없구만. 자 오늘이 28일이니까 27일 26, 27일 이렇게 봅시다. 이틀치 시청자 순위 공개 보도록 할게요. 자 1위부터 19위까지 자 촌남님 민감정니 드득 살쾡이님 자 쭉 확인하시고 에레고 웰치스 포그마 크림빵 유튜브 어려운 팬님 있고요. 진우님 순우님 있고 강타님까지 있네 자 여기 1위부터 19위고요. 그 다음에 19위부터 38위 킬러님 매눈 팡팡 깨비님 자 이렇게 있네요. 19위부터 38위까지 자 38위부터 57위까지 열이형 파이팅 쭈우님 어 뭐 이 정도 있네 자 38위부터 57위까지 오케이 오케이 보고 들어가 자 그 다음 57위부터 76위까지 자 열이형 옵치 어 등등 멘탈 자 쓰옹님도 있네 쓰옹님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76위부터 95위까지 자 또 확인하시고요 자 마지막 유튜브에 올리니까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정지화면으로 보세요 자 이때 여기는 95위부터 100위까지 어 별이유님이 100위로 딱 들어가 있네 자 이렇게 해서 1위부터 100위까지 어 확인하시고 이거를 이제 일주일치로 합쳐가지고 자 여러분들한테 오버워치나 피파 패키지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에 추첨하도록 하고요 자 모든건 열이형 맘대로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한가지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까먹었다 한가지 뭐 얘기하려고 했지 아 어 까먹었네 뭐지 아 뭐 얘기할 거 있었는데 아 뭐지 아 기억 안나 아 뭐 얘기할 거 있었는데 아 뭐지 아 기억이 안나 아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이거 아 이거 누적시간이고요 아 기억이 안나 어 맨 눈 들어가요 아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 아 기억이 안나네 아씨 아 기억이 안난다 아 없어? 방금 본거 2일치야 어저께 그저께 일요일 월요일 시청한거에요 일요일 월요일 오늘건 안들어가고 오늘건 안들어가고 어 매일 밤 10시에 이벤트 어 많은 참가 부탁드리고 아 뭐지 아 넷셀포사마 어 아 넷셀포사마 아 개짜증나 아 아 뭐지 아 아 생각이 안나 아 뭐지 아 몰라 자 오버워치야 히파3 패키지 어쨌든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 이건 아프리카 시청자면 되는거에요 금요일날 하는거 이따 생각나면 또 얘기해줄게요 아 뭐였대 뭐였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